렉더의 바이유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다 아니구나. 렉디 오늘은 조금 기운 없는 하루였어요. 렉디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낮에 뮤지컬을 공연을 하고 왔죠. 근데 진짜로 너무 감사한 게 낮 공연인데도 꽉 차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하루였고. 또 오랜만에 제가 일본 다녀와서 계속 뮤지컬을 못했거든요. 근데 다른 배우들 앙상블들 진짜 열심히 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또 막 너무 잘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한 하루였고요. 이수진씨. 렉디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날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기운 없고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치즈케이크를 먹었어요. 약간 달달하게 들어가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베이진씨. 렉디 오늘 렉디 보려고 경남 마산에서 올라와서 지금 오픈스튜디오에서 있어요. 아까 뮤지컬도 보러 갔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우리 오픈스튜디오 앞에 있구나. 희진씨 있어요? 가셨나? 희진씨? 갔구나. 아휴. 그래요. 또 차 끊길까봐 또 일찍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희진씨 문자도 아까 전에 왔었어요. 휴가 가려고 힘들게 콘도 예약했는데요. 신랑... 아이고 또 없어졌네. 그거 잠깐 다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음... 아니아니 이거 이거. 그거 문자. 아까 콘도 사연. 네. 신랑 회사일로 출발 못하고 위약금 입금했어요. 출발 못한 것도 속상한데 위약금 입금하려니 아 진짜 속이 쓰려요. 속도 모르는 애들은 투덜투덜. 아휴. 덥고 힘든 긴 하루네요. 아... 4450님이 올려주셨고요. 그래요. 이럴 때 잊혀 진짜. 아... 근데 또 내일 되면 또 잊혀지고 또 좋은 일도 생길 거예요. 슈퍼주니어 키스터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머큐리 구스페리에서 핸드폰 케이스 교환권, 노아이디어에서 프리미엄 모자, 유닉스 헤어에서 헤어드라이어, 여성의료 쇼핑몰 큐니걸스에서 온라인 상품권,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브랜드 가방, 비타민하우스에서 벨루오스 비타민C1000, 프리미엄 캐스트 제누스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여성의료 쇼핑몰 봉자샵에서 온라인 상품권, BAP 콘서트 티켓을 여러분들께 마구마구 쏠게요. 베이지의 신곡이죠. 여름아 미안해. 베이지의 신곡이죠.